우리 애기 표정이 왜 심란하지? 심란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 저 옷을 노리고 있는 거지?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겠네 또 또 또 또 또 귀엽네 한번 해봐야겠어? 해봐야겠어? 입구 사진 찍어 아까처럼 망토 걸쳐 또 그거 하고 싶어? 그거 하고 싶은 걸로 끝내자 어디 지껄하고 찜을 하려고 안 뚜껄이야 안 뚜껄 자 짠 아 젠학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